1월 29일 마침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금과 관련한 13인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끔하게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기소 대상자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핵심 피의자 두 사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빠졌습니다. 대검은 두 사람을 빼면서도 추가조사가 그들에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소환에 출석하거나 출석의사를 이미 표시했지만 아직 수사가 다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두 사람을 빼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가능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끝내기 위해서 철저한 비공개 수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소환조사입니다. 올해 49세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전남 한평 출신으로 보승고등학교와 한림대법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오른 다음에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해 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청와대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광철 민정 전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서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로 활동하다가 목숨을 끊었던 수사관 A씨에게 마지막까지 치료하게 전화를 했던 인물로도 통합니다. 1월 29일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원 부장검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9시간 동안 이광철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송출호 울산시장 경쟁 후보였던 야당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재생산한 첩보의 재생산을 통해서 이것을 경찰에 하달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입니다. 1월 30일날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최종 지시자이자 최종 결제자이자 채검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작전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혐의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 경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룡하고 적당한 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에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0일 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강력한 항의를 담은 글을 남겼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많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히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계획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치인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잘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이 면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신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어느 누가 감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정거나 진술을 통해서 이미 상당히 드러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에 있는 한 검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불구속 기소된 송변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료 정황이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검찰은 속속상 불법이 드러나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불법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덮는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임종석 실장이 울산 사건의 최종 지시자라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울산 사건은 여전히 난제를 크게 안고 있습니다. 2월 3일이 되면 현재 수사팀이 거의 혀체 수준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사팀의 지휘부수는 거의 와해되는 수준까지 추미애 장관이 1월 23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허리태질 가능성도 겨우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특검 도입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건은 마지막 종착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점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 역학 구도로 보면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훗날이라도 문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